새우는 통문장을 차려고요. 잠깐만요. 금방 채점 좀 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민철이 11개 틀렸어. 자, 채우 준비됐습니까? 네. 네. 이제 가겠습니다. 무, 찰리. 무, 찰리. 한 보일이 바뀌어. 뭐라고요? 암만 기려봤자?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암만 기려봤자? It is made of ice 다음은 Tables Chairs And baths 깜짝 놀라줘 Ice bath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We ar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그랬더니 Don't worry We will sleep We will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arm sleeping bags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6가지 질문 중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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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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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sleep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Right? We Okay Then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So 내일 계획목기 내일 계획목기 뭐라고요?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Yeah Okay Oh Oh 잠깐만 제 친구한테 민성아 네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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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닫고 아이스 스케이넹 다운스텔어즈 네 틀렸는데요? 어 오케이 그리고 딜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다 저기 딜은 좀 다시 한번 써줘봐 딜은 이렇게 하면 비 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와우 사운드 나이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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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어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서 갈 것이냐? 어디에서 갈 것이냐? 오후야 우리 뭐 할 거야 했더니 얼음낚시 하러 갈 것이다 오후야 우리 뭐 할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야 아니 그래 구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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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난리나고 있네 갑자기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야지 한 문장에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씁니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후에 뭐 할 거냐고 뭐라고요? What will we do? 이제 눈치챘 수도 됐는데 선생님 지금 무슨 씨 포함된 게 궁금하네 하다시 여기 하다시 있네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네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뭐야? 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니가 뭐야 What will we do? 우린 뭐 할 건가요?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네요 뭐라고 뭐를 대신 하다시 자리에다가 우를 쓰라고요 물론 하다시 자리 선배님 가르쳐줬어?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하다시 마패하자 아멘 아